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은 사람의 떡을 먹는 영생합니다.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십니다. 혹시 안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서진 주님의 몸을 다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종옥사님은 변호인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종옥사님은 변호인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부와 같이 잔을 나누어 주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해봐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살러라 하셨습니다. Akt-이